아 김새 찐찐박 불 여기있고 상점 여기있고 엘리트 가거나 길이 조금 별로네요 여기로 갈란다 맨 옆으로 갈게요 그거 밴반지 설명보면 여사냥꾼이라고 되있어요 헌트리스겠죠 여기 아 빨간색이지 절단이 상향되었습니다 음 무모한 돌진 또 나군요 아 핸드가 억울해요 핸드가 안좋게 잡혀요 pp 흘려보내기 pp도 엄청나게 쓰던데 제가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잘못 눌렀 이놈 약분 저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? 흐메 저 아저씨 너무 무서워 퇴검 퇴검 무적 무적 펜타그래프 1층 펜터 음 잡을 게 딱히 없네요 빼게 어 음 다 왜 또 너 아까 아까 집에 갔잖아 리벤지 리벤지 뭐냐고 빡 아니 고기 퇴검 여기서 고기를? 아 금속 컸을까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약분 못 쭉 있는게 아니네 잡네 묘용 타락 몸박 연사 이렇게 몸박 없는 덱을 짜게 되는건가 퇴검 먹엄 빰 여기서 몇대 맞아도 상관없는게 나는 그냥 고기효과로 회복하잖아요 체력 넘친다 아니 몸통은 박치기 이거는 아니 오간할때는 그렇게 죽어도 안나오면서 이 피로 풀때는 으이 저저저 난관 지옥 껌 무궁한 돌진 이거 완전 이번 시드에서 박미를 쓰면은 갑자기 타락했습니다 약분 약분 아니 그냥 때려 아이고 어차피 피격한거 막 나가려다 에베베베 맞딜하자 나도 때리고 너도 때리고 약분 약분을 가져가라 뚝배기 시원 에이 이게 바로 약도 없다는 대검뽕입니다 아 잠깐만요 나 왜 룸반구 집었지? 약분 룸반구 와 스릴 넘쳐요 저 미친네 평소에 약분을 안 쓰던 놈이어서 룸반구 저주치면 오호 사신 뺄까 브이집이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약분 써야돼 약분 밖에 없어 지금 젠부함 타격 켜먹을까? 진화 넣을까?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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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이거 빨리 주면 안될까? 주면 안될까? 비싸 안될까? 중 موضوع 자 불도 맞네 시드 서장에서 아 제 못다한 한을 풀어주세요 가지 타락 시드 가져가세요 아이 서순 이것이 가지 사락 시드 소용돌이 뚝배기 16, 15 빵 음 뱀핑몰 시원 몸풀기 가고야 되엔디 엘리트 가지 맙시다 엘리트 왜 감 너 좀 죽어 제발 꼴보기 싫어 제발 선택받은 자 죽었으면 죽어 좀 죽어 죽어 그냥 제발 선택받은 자 죽어 저건 죽어야 돼 사회약 같은 놈 에잇 아이고 공격하네요 피피 피피 엉코됐죠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가 또 나왔네 대검 대검을 하나 더 쓸까 소용돌이 강화하고 아이고 몸풀기 먼저 하자 캘리퍼스요? 야 무광각 가져와 아 잠깐만요 아 무광각 어때요 무광각 무광각 거실 야 이거 하면 고기각 잘 나오겠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제발 아 제발 안돼 에잇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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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받은 자고 나발이고 저거 어떻게 저딴 놈이 선택받았지 어우 잡았다 여기서 여기서 무광각 나오면은 바로 갈아탈 수 있지 않나요? 룬반구도 있겠다 아 제발 그만 때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 잠깐만요 선생님 경로라도 쓸까 경로라도 쓸까 어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렉스로도 믿고 일단은 일단은 말을 잇지 못하는 소윤돌이의 네크로노미콘에다가 적어있으면은 세긴 셀거야 덱은 덱은 되게 셀건데 대검 대검 따블로 때리면서 약분 쓰면은 덱은 쓸텐데 아 누구냐 너냐 너지 약분한 둘쯤이야 나가 땊은 양분 이렇게 추 Choi Jacob 이세 Hi 공격 안 하죠 이번 턴에 아니 네크로 노미콘이 이걸 핑크로 간미콘 타락 어둠의 포옹 킹게 돌파 타락 어둠 현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정신공격 타락 쓰면 평범한 쓰레기 1 되겠는데 아싸 5코스트다 상점 근처에 다 엘리트가 지키고 있네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다 목박 뜨면 갈아타야죠 이거 안 때려야지 아 드로불가 맞았지 아 드로불가 맞았지 대건 뚝 빼기 밟아? 코스트 남아 돌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아니면은 아니야 아닌가 아닌데 아니야 파워카드 빨리 찾아야 돼 아 응 응 응 아니야 에이 몸박 안 나왔다 이상한 숟가락 쓸까? 콜 어둠의 포옹 저거 언제 강화하지? 타락 어포 다 나오면은 저거 캘리퍼스 받아가지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타락 예 타락 어포 몸불기 수비 빰 빰 생각해보니까 타락 어포하는데 저거 소멸 안되면 트롤이네 퐇 고건 몰랐네 타락 경로 뚝 베기 아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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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iğ 습 야 숟갈 꽨 있었다 타락스 푼 덱 사열 혈류 제약살 에... 거른다 어포 강화하고 아닌가? 캘리퍼스 있으니까 괜찮은가? 정신공격 대강 힘없는 자의 대강 아니 불가침 타락 경도랑 네크로 노미콘도 나름 괜찮구나 어포? 드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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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크로 노미콘 하나만 들어가도 덱이 되게 세지? 어 연타 써야죠 상점 가고 어 이 미라군까지 아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좀 챙겨주네요 타락 pp 어지러움은 저거 아 무감각 없이당 저 잡아야겠다 경도 경도 너 끄덕끄덕 끄덕 어포 너무 아프겠다 못쓰겠어요 뚱뱅 무적 광기 소멸 안되는 광기 약간 게임이 이상해졌어 그래도 결국에 몸통 박치기 없는 상태로 가네요 음 경로 흘레 대검 경로 전투 장비 뿔 부메랑 칼날 요거로 또 쓰자 어둠의 포옹이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전투체면 광기 흘려보내기 사신 연타 금속화 금속화만 내 체력을 살려주겠지 짠 통 통 통 힘 1로 대검 쓰는 이 기분 광기 경로 강타 pp 어둠의 포옹 금속화? 약품? 이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빨리 광란 아니 광 어 타락 써야되는데 그래 들어보고 어둠의 포옹을 안 썼구나 아닌데 썼는데 뭐지? 아 소멸이 안됐구나 숟가락 숟가락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만 일하면 안될까? 이거 있죠 펜타그래프 있죠 강호할게요 젠을 이제 숟가락으로 우려먹으면 개이득인데 뜻대로 안되겠죠 타락 하니 어 너지 알고 있습니다 피 빨고 아 조금 이따가 썼었어야 했나? 너무 일찍 썼나? 어차피 약분만 잘 걸면 돼 약분만 더 걸겨줘 약분만 더 걸겨줘 약분만 더 걸겨줘 내 그룹 오미콘 정말 세종 아니 숟가락 숟가락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50%라면서요 어 재물 들어갔다 재물 들어갔다 깨꿀 뚝배기 뚝배기 아 이게 승선씨 뭐야 빨간색 이거 빨강 사기 맵이네 아니 빨강 사기 맵이야 이거 24분만 있겠어 들어갔다 aide 깨짐 깨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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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닭